여기는 코사 호수 지금 시간 오전 10시. 우리는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는 겨울왕국. 아침은 영하 11도였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영하 9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우와 춥다. 어이 궁디가 다 싫었네. 이렇게 궁디가 싫었기엔 처음이네요. 우리 방이 좋겠습니다. 유리창에 얼음도 제대로다. 렛츠어다. 거니야 렛츠. 렛츠? 야. 고타우스에서 렛츠. 옆에 닥터스 바 메인스트라스. 여기. 네, 여기는. 여기. 여기요 아이야말로 드릴게요 아이야말로 드릴게요 아이야말로 드릴게요 이제는 날아올? 아팟은 Baby! 아팟은 버스에 오팟은? 아팟은 버스에 오팟은? 버스에 오팟은 버스에 오팟은? 시작!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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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다음 세골트에서 도착해 그럼 지금 좀 뒤로 갔어 네 현재, 피난진, 국내사롤, 여기에서. 여기, 그 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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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타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타고 올라가지. 아 테이블카 있다. 테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스킬 타고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애들용인가 보다. 차들이 엄청 많다. 일리 아우터스. 근데 저는 드라이집 비어집니다. 우와 엄청나 타네. 잠을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도 많이 먹었을 때까지만 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안전하니까요. 아시기까지는 안전하니까요. 아니요. 캐슬의 차량에 정해하며 그럼 다시 일찍 사실, 우리는 이 차량에 그냥 바퀴 들어. 이 차량이 복 플러스와 마저 앞에서 주차에 가압시장님 여기요? 여기요? 아니요 우리 처음에 방문을 보게 된다고요 네, 여기가 바로 방문을 보게 된다고요 그럼요 왜요? 왜요? 근데 처음에 방문을 보게 된다고요 처음에 방문을 보게 된다고요 그 다른 장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내가 안는 기억이 나 여기 운 지 한참 되다보니까 어떻게 여기 주차를 했는지 생각이 잘 안나요. 이렇게 다 주차를 했었군요. 텅 빈 주차장에 우리만 혼자 있습니다. 차 뒤쪽으로는 스키장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보이네요. 케이블카 타고 스키장 올라가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죠. 스키장에 사람이 많은데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호사 호수에 왔습니다. 남편이 호수의 왼쪽으로 있는 에벤 알룸 에벤 목장에 가게 되거든요. 아우 손 시러워. 참을 수가 없다. 손 시러워서. 여기는 원래 펜션하고 레스토랑을 같이 하는데 레스토랑은 영업을 못하고 하긴 뭐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해도 호수가 이 뒷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도 이 집이 있었나? 이 고사호 이게 그 앞 고사호수거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또 고사호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뒤쪽 고사호수는 거기도 눈사태 위험적이라서 거기는 안될 것 같다 그러네요. 안전제일을 못 돌아삼고 있는 남편이어서 위험한 길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여름보다 강창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여름에는 그래도 꽤 물이 높게 올라왔었는데 겨울에서 물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눈이 녹고 하면 또 수위가 차오르겠죠. 엘벨 목장이라는 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게 될 한가로? 아시 Finger. 한 번 볼 수 있어요. 한 번 볼 수 있어요. 저게 뭐지? 제가 한 중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볼 수 있어요. 너무 더 such한 일요. 여기가 나그러면? 여기은 좀 쒄듯이요. 여기서 빨리 가야할게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게파여 나면 나는 눈인공사태를 알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산에서 내린 눈 때문에 저 지역은 눈 사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만난 아저씨 하는 말이 이런 경고판 붙인 거는 가는 건 네 맘이고 사고 나도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여기는 저쪽 가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여쭤더니 해가 안 들어오나 봐요. 고도를 많이 알았다. 고도를 많이 알았다. 네. 다음번에 도착했나? 네. 오케이. 고도를 많이 보냐? 폭포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날씨가 좋아서 고도를 많이 된 것 같아요. 음. 예술작품이 별거 없구만. 이런 것들 다 예술작품입니다. 너는 산수하니? 음. 짜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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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 예술작품. 제 제품들. 한‼ 써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